찬성 삶의 수준 어? 호파가 왔네? 호파 왔어? 난다 안녕 호파가 왔어? 안녕 왔어? 왔다 여기 있네 오님께 집사도 하지 않았어? 아니야 집계 찾아왔어 그래? 호파 뭐 먹을래? 너 고기 안 먹지? 응 난 고기 안 먹어 그럼 비빔밥 먹을래? 나 비빔밥 엄청 좋아해. 집에서 자주 해 먹거든? 응, 나도. 나도 자주 해 먹어.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, 맛도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. 그렇지? 기대된다. 난다가 나무 다 해 만든 거야? 응, 내가 다 만들었어. 만드는 방법이 어렵지 않거든. 우와, 대단해. 난다 요리 솜씨가 정말 부러워. 난다, 나도 비빔밥도 먹을래. 그렇게 먹고 또? 너무 맛있어서 또 먹어야겠어. 잘 먹을게. 잘 먹을게. 난다가 음식을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. 친구들이 난다가 만든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고 있네요.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나요? 저는 김치볶음밥을 자주 해 먹어요. 김치볶음밥을 만들 때에는 김치하고 밥, 계란이 필요해요. 이렇게 적은 재료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, 맛도 있어요. 그렇다면 오늘 배울 표현을 만나볼까요? 오늘은 거든이라는 표현을 배워 볼 거예요. 영상에서 난다가 많이 이야기했죠? 다시 한 번 볼까요? 나 비빔밥 엄청 좋아해. 집에서 자주 해 먹거든? 응, 내가 다 만들었어. 만드는 방법이 어렵지 않거든. 거든 혹은 거든요는 어떤 일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. 거든요는 듣는 사람이 제가 말하는 내용을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할 때 사용해요.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뭘 먹어요? 저는 케이크를 먹어요. 케이크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자주 먹어요. 이때 오늘 공부한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. 저는 케이크를 먹어요. 케이크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. 이럴 때 거든요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.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에게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를 물어봤어요. 한국어를 왜 배워요? 아, 이 친구는 케이팝을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워요. 그때 오늘 공부한 표현을 사용하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? 저는 케이팝을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한국어를 배워요. 제 친구의 기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어요. 오,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무슨 일 있어요? 아, 이 친구는 내일부터 휴가예요. 정말 좋겠죠? 그럼 오늘 공부한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. 저는 내일부터 휴가거든요.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.